AR 홀을 받을 때 저처럼 위치 오류 때문에 힘든 분 계실까요? 이번처럼 내 위치를 바로 잡으면 땡큐죠. 하지만 대부분 엉뚱한 곳을 보여줍니다. 홀을 잡습니다. 자 보세요. 동작대교. 서울쪽을 보여주네요. 이번엔 동작대교에 와 있습니다. 그럼 이렇게 손가락으로 내 위치를 옮겨야 합니다. 만약에 운영중이라면 정말 위험하겠죠. 그런데 대부분 10의 8은 엉뚱한 곳으로 위치가 튕기는 것 같습니다. 이번에도 서울 한복판 어느 것을 보여줍니다. 혹시 다른 분들도 저처럼 동일한가요? 제 것만 그런가요? 혹시 설정을 통해 바로 잡을 수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배미랩 만드시는 분 꼭 다음번에 패치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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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